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이 문제도 사실은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기 대비해서 좀 봐두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산업기사에서 나왔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안 나올 만한 부분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화성 액체입니다. 인화점이 섭씨 23도죠. 23도 하는 건 미만이고 초기 끓는 점이 섭씨 30도 이하에 이것도 23도를 넣어야 되네. 지금 괄호상으로 봐가지고 그 다음 인화성 액체일 경우에 그 밖의 인화점이 섭씨 23도 똑같은 23도입니다. 23도 이상이면서 뒤에 숫자가 다르죠. 여기는 미만이고 여기는 이상이고 여기는 35도 이하하고 여기는 60도 이하하고 이렇게 좀 다른 차이점을 봐두십시오.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또 괄호가 돼 나올 수가 있겠죠. 부식성은 산류와 염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류 쪽에서 20, 60이 있고요. 20과 60이 있고 염기류가 40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지금은 염기류가 나오지 않았지만 20, 염기류 40, 그 다음에 산류 60, 60, 40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 참고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답은 숫자가 23도, 23도, 20, 60 이렇게 되겠네요. 확인을 해보고요. 정답도. 자, 23도, 23도, 20, 60입니다. 그렇죠? 염기류가 40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기회에. 자, 위험물에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위험물이 나오면 또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 물질의 종류 정도는 또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질산에 유기된 하이드라 아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질산 에스테를 유혹하는 게 있고 유기과산화물, 그 다음 하이드라젠 유도체. 아니가 각각 두 가지씩 있다고 그랬죠. 아조화화물, 디아조화화물, 니트로화화물, 니트로소화화물. 이게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 물질의 종류 전체입니다. 그래서 간혹 폭발성 물질이나 유기과산화 물에 관련된 사항은 종류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험물의 종류, 산안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사항들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프레스 및 전단기에 설치해야 할 방어장치의 종류를 세 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방어장치의 종류를 쓰라 이렇게 하면 마음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여섯 가지 중에서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공부할 때는 통상 문제가 나올 때는 급정지 기구가 나오죠. 그래서 급정지 기구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과 급정지 기구가 갖추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걸로 구분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급정지 기구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은 양수 조작식과 광전자식 또는 감흥식 이렇게 해당이 되었고요. 급정지 기구를 갖추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수인식이라든지 손처내기식이라든지 가더식이라든지 아니면 양수기동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중에서 네 가지 그 다음 두 가지 급정지 기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정리를 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이런 구분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프레스와 전단계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 군의 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데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을 네 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군의 운반차는 사실 지게차와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게차와 같이 바퀴를 제동하기 전에 하에 가라 이렇게 외웠던 거죠. 지게차는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군의 운반차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충전한다는 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렇죠. 충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만약에 몇 가지 쓰라 네 가지 쓰라 할 때는 충전을 빼고 뭐 어느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게차와 공통으로 네 가지를 묻기 때문에 네 가지를 그대로 써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자, 답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하는 게 이거죠. 제동.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하는 것은 하역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바퀴의 이상유무는 바퀴 제동전 할 때 바퀴의 이상유무. 전조 등, 전카는 것은 전조 등, 후미 등 방향지식이 또는 경험기의 기능의 이상유무. 충전카는 것은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유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총 다섯 가지를 다 적으라고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지게차와 공통 부분인 바퀴 제동전 하역한다는 이 네 가지를 정리하셔서 지게차가 나왔을 때도 쓰고 또 구내 운반차가 나왔을 때도 쓰고 혹시나 모르는 충전을 하나 살짝 더 추가로 알아두시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게차와 구내 운반차. 전압을 구분하는 다음에 기준에서 알맞은 내용을 쓰시어 그랬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전기안전 쪽에서는. 여기서는요. 숫자가 600이 있었고 750이 있는 거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저압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특고압은 교류나 직류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특고압은 7천이고 7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압은 600에서 7천인데 여기서 이제 말을 조심하셔야 되죠. 600과 750은 이하라고 들어갑니다. 이하. 그렇죠. 그리고 여긴 초과라고 들어갑니다. 이걸 다 피워놓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좀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압은 따로 안 하셔도 되죠. 600 초과고 7천 이하가 되고 그 다음 직류 같은 경우에는 750 초과 고압은요. 그 다음에 7천 이하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한쪽에 이하와 이상이 있으면 다른 쪽은 초과와 미만이 들어가야 됩니다. 초과 미만은 본인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고 이하와 이상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포함하는 거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600 이하면 600은 저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600은 고압에는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600 초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600과 750을 알아두신 다음에 교류가 훨씬 직류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전압이 낮다. 이렇게 해서 600을 교류로 구분하시면 된다. 그렇죠. 교류와 직류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류는 750 이하가 되겠고요. 교류는 600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750 초과 7천 이하가 되는 거고 지금 다 비워놨네. 그렇죠. 여기에서는 600 교류는 600을 초과하고 7천 이하. 그럼 여기는 7천 초과 7천 초과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묶이게 되면 반드시 초과하는 걸 같이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하와 초과만 알아두시면 고압은 자동으로 나머지 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하일 때는 초과의가 있을 때는 이하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니까 저압과 특과압이 해당되는 내용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전압의 구분사항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죠.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4가지 쓰세요.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사실 공부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하실 수 있다면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죠. 밀폐 공간 사고가 항상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왕에 한다면 밀폐 공간 쪽으로 좀 봐두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사항은요. 단어를 먼저 좀 정리하자면 밀폐 공간에서의 사고 시에는 산소 보호구를 착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다 그랬습니다. 핵심 단어를 먼저 정리하신 다음에 또 따듬어 가시면 되겠죠. 이걸 쓸 수 있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산소 농도 하는 거는 이거 산소에 해당되는 거죠. 산소 농도 측정이나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는 여기 해당되죠. 응급 조치, 비상식,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는 여기 해당되죠. 보호구 착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밀폐 공간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밀폐 공간 작업의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이렇게 정리를 따듬어 가시면 됩니다. 처음에 앞에 나오는 이 말들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중요하죠. 밀폐 공간에서 사고 시에 산소 보호구를 사용하면 된다.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까지.